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주 MBC가 예비 후보들의 지지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주 등 6개 시지역과 진안군까지 모두 7개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먼저 전주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58.0%,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18.6%, 정의당 오형수 5.0%, 민주평화당 엄윤상 3.4%의 순이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무응답은 12%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19.2%,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18.5%, 더불어민주당 문택규 14.2%, 더불어민주당 강성옥 12.8%, 무소속 서동석 11.6%, 민주평화당 박종서 3.5%, 민주평화당 김규동 2.6%, 바른미래당 진희환 2.6%,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2.6%, 바른미래당 강금식 1.3%, 더불어민주당 조성원 0.9%, 무소속 조남종 0.9%의 순이었습니다. 8.6%는 지지 후보가 없거나 무응답입니다. 익산시장은 민주평화당 정원율 33.0%,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13.2%,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12.4%, 더불어민주당 전환수 9.9%, 더불어민주당 정연욱 9.5%, 더불어민주당 황연 6.4%, 더불어민주당 김성중 5.2%였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무응답은 8.5%였습니다. 정읍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16.1%,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15.7%, 더불어민주당 김석철 12.8%, 더불어민주당 우천규 9.1%, 무소속 강광 8.6%, 더불어민주당 김영재 8.3%, 민주평화당 장학수 5.6%, 민주평화당 정도진 4.4%, 더불어민주당 한명규 4.1%, 정의당 한병옥 2.7%, 더불어민주당 이상옥 2.2%, 무소속 김용채 0.7%의 순이었습니다. 지지 후보 없음이나 무응답은 8.8%입니다. 남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39.1%, 더불어민주당 윤승호 18.5%, 더불어민주당 이상현 14.0%, 민주평화당 강동원 10.8%, 무소속 김영권 7.1%, 무소속 박용섭 4.4%, 바른미래당 최연숙 0.3%였고, 지지 후보 없음이나 무응답이 5.1%입니다. 김재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준배 32.8%, 더불어민주당 정호영 26.3%, 더불어민주당 이홍규 7.5%, 민주평화당 정성주 7.1%, 더불어민주당 나유인 5.1%, 민주평화당 강병진 3.5%, 더불어민주당 신성욱 3.1%, 더불어민주당 유대희 2.6%, 무소속 나경균 1.7%, 더불어민주당 오병현 1.3%, 더불어민주당 강동용 0.5%, 더불어민주당 이효한 0.5%, 무소속 장을규 0.2%의 순이었으며, 지지 후보가 없거나 무응답이 6.2%였습니다. 이어서 군지역으로 진안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이항로 71.8%, 더불어민주당 김연철 21.9%, 무소속 박수우 2.8%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무응답이 2.9%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주문화방송과 전주방송, 도민일보, 전라일보가 합동으로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주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나머지 지역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 사이에 유선과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지역별로 최저 14.7%에서 최고 23.2%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전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나머지 지역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감사합니다.